2019년 히터예가 민주곡 페스티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우리 아름다운 가수 미우나 고은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장우란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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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지않는다 지요 마슴속에 사랑도 또 이워야 한길없지요 수천나듯 인연이 아닌 숙명으로 내줘진 당신과 나 미운하구나 아껴주고 감사하시오 이 한세상 살아갑시다 수천나 미운하구나 서로서로 하고겨 죽여 이 한세상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네 추석 감사합니다.